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서울 여행 갔다 온 거 다이어리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행이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제가 어디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그냥 부산에 영도를 한번 오늘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는 다 했고 이거 요거트 하나 먹고 가려고요 그린 요거트 제가 샀거든요 집 앞에 그린 요거트 점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이게 3천원치인데 진짜 양이 작죠 그린 요거트 원래 비싼 건 알고 있었지만 만들어 먹다가 이거 너무 양이 작아 앞으로도 그냥 계속 만들어 먹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먹고 영도 가려고요 그럼 먹고 가겠습니다 그럼 먹고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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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